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은 두가지 실을 보여드릴게요 1879번 이구요 이거는 흰색 솔립사에 아이보리 램술 한가닥 들어갔어요 예전에 아이보리 램술에 아이보리 솔립사를 감아 드렸는데 이 아이보리 램술이 엄청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못 구해서 이 흰색 솔립사 하고 같이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실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아이보리 램술이 조금 들어와서 흰색 솔립사 하고 같이 감았습니다 이거는 아이보리 솔립사 아니고 흰색 솔립사에요 그리고 1880번 입니다 이거는 5mm 실이구요 약간 진한 옥빛하고 이제 베이스는 회색 연한 회색에 연보라색 들어갔구요 그리고 아이보리 그리고 약간 진한 옥색 약간 진한 민트 그런 그린 계열이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면하고 마아가 섞인 실이 들어갔는데요 거의 뭐 자극은 없는 것 같아요 마아가 약간 이렇게 그 마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뭐 다 그런건 아닌데 그래도 그거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 계셔서 근데 이렇게 겨울실하고 섞게 되면 이제 겨울실 같은 경우는 특히 세탁을 하면 기모감이 살아서 거기에 이제 감춰지고 그 실 자체가 이제 가늘기 때문에 크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이렇게 오늘은 두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는 약속한 견따 위임에도